제가 얼마전에 올렸던 방인데요 가격을 조금 다운해서 예전에 3000에 40 뭐 6000에 20 요 사이로 된다고 올렸을 거에요 그래서 지금은 1000에 원래 50 이었는데 1000에 45만원 관리비 따로 10만원 전기만 따로 이렇게 해서 오늘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채광 아주 좋구요 오늘 찍은건 아니지만 뭐 같은 호수니까 해당 층은 6층이고 엘리베이터가 5층까지는 있어요 5층까지는 있는데 해당 층은 6층입니다 한층만 좀 걸어서 올라오면 되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방의 전체적인 크기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그래도 5평 정도는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실립역에서 패션 문화의 거리 그 그쪽이라서 여기에 실립역에서도 한 7분 걸어서 한 7분 정도 그 정도면 되구요 정남양의 앞에 막힌게 없어 가지고 채광이 어 아주 뛰어납니다 최강은 아주 뛰어났더라고 옵션은 뭐 풀옵션 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1000에 월세 45 이렇게도 가능하구요 보증금이 좀 더 있다 아 보증금 만에 대출은 안됩니다 보증금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은 안되고 보증금 뭐 2000이나 3000이나 4000이나 아마 천에 한 5만원 정도 그 정도 아마 다운 해 줄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방은 뭐 비어 있는 현재 비어 있는 상태구요 앞에 보면 앞에 막힌게 없죠 막힌게 없기 때문에 주차는 안되고 애완동물도 안됩니다 그래서 관리비 10만원에 어 다 포함되어 있고 기별 전기만 따로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